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를 덮치기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류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춘추관에서 이호성 경제수석은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위기로는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다. 한국 경제는 디프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없다. 2019년 9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참 많았죠. 그때 이런 발언으로. 2020년 1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음 질문은 왜 위기인가. 대통령이건 청와대 수석인간에 절대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정 자료는 세 가지의 거부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또 불편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의 활력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두 번째 한국 경제는 거의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금을 쳐넣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세금 투입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자 불편한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실정 자료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한국, 미국, 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체 경제성장률 2019년 또는 2%입니다. 그 가운데서 민간성장기여율,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의해서 성장률이 2% 가운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 17년에는 민간성장기여율이 78.1%였습니다. 2018년에는 66.7%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019년 또에는 25%까지 수직 낙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경제의 2019년 2%대 성장률 가운데서 25%만 민간이 기여한 것이고 나머지 75%는 세금 집어넣어 가지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성장기여율은 2017년도에 95.8% 경기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그렇더라도 2019년도에는 82.6%입니다. 프랑스는 82.6% 2017년 그 다음에 2019년 58.3%입니다. 한국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2%대 성장을 해부해 보면 민간 부분에 의해서 2%대 성장에 기여된 부분이 25%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2%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장률은 가짜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때려 가지고 그 다음에 부채를 짊어지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킨 결과물이 2%입니다. 민간 경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뭘 하고 있냐? 세금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주도 가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준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여하는 것, 정부 부분에 의해서 성장률이 떠받치는 부분들이 2017년도는 21.9%밖에 안됐지만 2019년도는 75%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정부의 기여 몫이 21.9%에서 75%까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75%가 없어지게 되면 한국은 그야만 마이너스 성장에 근접할 정도로 그렇게 행변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금주도 성장, 재정지출 성장, 국가 부채 증가에 의한 성장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민간의 투자 의욕이나 소비 의욕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이나 소비 여력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책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퍼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세금주도 성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민간 부문 기여율이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까지 떨어진 걸로 봐가지고 2020년 이후에 다시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훨씬 더 떨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들이 거의 경제를 파괴 수준으로 몰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정권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율이 78.1%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민간의 한력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반노조적인 그런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민간 부문 기여율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세금으로 75%를 떠받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거의 경제를 파괴 수준으로 끌어가고 있다. 민간은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의향도 없고 소비하지 않고 소비할 의향도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노선 변화 그리고 경제 운용 철학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반성이나 수정작업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말기까지 버텨낼 수 있을 때 나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세금을 때려부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세금으로 성장률을 때받은 게 75% 그다음에 민간으로 때받은 게 25% 아마 우한 폐렴이 이렇게 계속되면 민간의 성장기율이 25%도 훨씬 낮은 20%, 15%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성적표와 참담한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적표 가지고 사람들한테 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도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세금 주도 성장입니다. 문정부는 출범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외쳤지만 문정부가 손에 쥔 성적표는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인 정책에 인해 가지고 손에 쥔 것은 세금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어디 쏩니까? 빚내에서 쓰거나 아니면 세금도 때려 쓰는 거죠. 세금 주도 성장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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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